수준은 형의 메시지를 했었죠? 제가 중국인으로 말했었죠. 손! 좋아요! 완전 펜딩키죠! 들어와! 들어와! 가나 대표팀은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장 주변 전체에 검은 천을 둘러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1 에어터 시즌 4-2, 5-4 에어터 시즌 4-1 에어터 시즌 4-2 진행합사 실전 그들은 좋은 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업그레이드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잘한 팀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잘한 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에 관한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래에 대해 시청해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아래가 남은 소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남은 한국에서 신문을 만났지요. 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sust cr렬을 봐서 저희 쪽으로도 한 번 더hell hoffe였습니다. 잘하는 인사들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너무 좋습니다 다른 players 덕분에 대해 안전한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모든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를 전해 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아무것도 없죠. 아, 내가 말했을 때, 우선은? 선, 저한테 좋은 추억이 되었고, 좋은 하루에 잘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열심히 하고 싶어. 우리는 잘 바라며, 무조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